저세상에서 이 세상 구견나온 81년차 여행객 이응선입니다. 아이고, 81세시면 오늘 나오신 출연자 중에 최고령이신데, 포항이 고향이신가요? 아니요, 저는 충북 보은이 고향입니다. 아, 보은이요? 양가리 고장이고 대추가 더이 많으죠? 이렇게 나오셨는데, 오늘 뭐 하실 노래는 무슨 노래를? 죄송스럽게 송혜선생님의 유랑총춘 하겠습니다. 유랑총춘 부르시게요? 아, 예, 예,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박수는 주시는데, 제가 노래하는 가수 아니기 때문에,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겠습니까만은, 지난해 지지난해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져서, 남북통일이 됐으면 하고 기원했던 그 두 해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넘고 넘어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, 그 노래를 우리 두 해 여기 서 계신 우리 악간장께서, 제 모습이 그렇게 철양했던가 봐요. 저 실향민 아니에요? 그죠? 뭐 포항에도 실향민이 많이 계실지 믿습니다만은, 이 바닷가에 많이 계셔. 바타고 나오셨다가 딴 데 못 가시고 정착하신 분들 뭐 그런데, 그 곡을 하나 저한테 써 주셨어요. 그래서 불렀더니, 나오셨네요. 노래 부르는 분이, 저보다 잘 부르시면 안 됩니다. 네, 유랑 청춘 들어가시겠습니다. 박수. ⸫ ⸰ ⸰ ⸢ ⸢ ⸰ ⸙ ⸺ Phi ⸆ ⸛ ⸞ ⸫ ⸰ ⸡ 낮은 어두워지는 나물이 멀파라 길 떠나던 우리 아들 조심하거라 길 떠나던 우리 아들 조심하거라 보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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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